제 머리 어때요? 잘 어울려요? 진짜요? 실장님 저 어때요? 예뻐요 선생님 제 머리 어때요? 맞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드디어 머리를 떼러 왔습니다 진짜 드디어 머리를 뗄 수 있어 어떡해 나 너무 행복해 미쳐버릴 것 같아 순수? 순수에서 호연 실장님이 제 머리를 또 예쁘게 변신시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말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블랙을 두 번 한 머리 아 브라운 한 번? 블랙을 한 번 한 머리예요 탈색을 진행할 건데 그 전에 머리를 빨리 떼야 된다고 해서 머리를 좀 떼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개미 여러분 순수 청담 먼저 호연 통장입니다 우와 저의 거지 같은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네 지금 엄청 설레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떼봤거든요 집에서? 제 머리가 엄청 많이 뽑히더라고요 고무줄만 다 담아주면 괜찮은데 다 잘랐나봐요 근데 숱이 워낙 많으셔서 숱 쳤다고 생각하고 있어 와 근데 나 머리 진짜 많이 길었다 단발이다 단발 그 윌리윙카 같을 것 같은데요? 얍 이거 썼었어야 되는데 썸네일 잠깐만 뭐고? 잠깐만 저 가위 좀 주세요 아하 자극적인 썸네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거 너무 아까워서 잘라도 되겠죠? 어 그 좀 더 밑에 이러면 별로 안 많아 보이는데? 이힛? 어 내 머리 없겠죠? 어 있을 수도 있겠다 실장님은 제가 어떤 머리 하는 게 제일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요? 네 아 이렇게 파마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전 파마하면 머리 커보여서 제가 한 2년 전인가? 리프컷 유행하기 전에 제가 뭐 유행을 선도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항상 그때 막 유행하는 머리 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나 여자 쇼컷처럼 잘라달라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 머리를 리프컷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행을 선도한다며 아 죄송해요 표정 궁금하셨네 우와 나 머리 진짜 많이 길었다 진짜 많이 길었다 몇 살 정도예요? 저희 제비님? 음 24살? 26 28 7, 8일 정도 왜요? 완전 못하세요? 아 나 아까 다 신분증 검사했는데 어디서요? 편의점에서 그거 그냥 의무예요 우와 이거 제 머리예요? 네 선생님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한 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줄 거기를 반복적으로 일단 더 빼보긴 해야 될 텐데 네 그렇게 해도 기본 베이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그럼 베이스를 저희 한번 체크해 봅시다 왜냐면 어차피 저 이거 아깝다 염색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검은 머리의 이 모습이 길이다 엄청 그렇게 막 매력적이지만 제 머리 어때요? 길이요? 엄청 애매하죠? 근데 이 머리 길이도 뭔가 나름 매력은 있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상하지는 그렇게라구요? 저를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예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너무 밝은 색은 아니어서 너무 밝은 색이에요 그래요? 얼추 제가 무슨 느낌을 원하시는지는 아시죠? 이런 느낌이 예쁜 거 같아요 집에 안 가시려고? 적은 건 모두 녹을 수도 있겠는데요? 녹아요? 아 녹은 건 아닌데 탈색하고 나서도 기를 수 있을까요? 버리는 머리죠 이거는 네 두 머리에 탈색하잖아요 응 그래서 좀 후회 많이 하세요 네 머리 말리기 힘든 거 또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도 붙임머리보단 빨리 마르지 않을까요? 탈색 한 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하면은 검정색을 미친듯이 하고 싶어해요 그러고서 또 이거 근데 마셔도 되는 연기인가요? 네 괜찮아요 우리라서 근데 사람들이 다들 그러거든요 제제야 너는 블랙이 제일 잘 어울려 이렇게 탈색하고 있는데 그런 말 좀 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짓을 자꾸 하는데 애쉬 계열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계열을 했을 때 얼굴이 더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계열을 해야 좀 덜 어두워 보일까요? 블랙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좀 살짝 붉은 게 있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붉은 머리 자체가 좀 싫어요 그럼 우리는 탈색이 잘 나오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어떡해 또 맞춤법 틀렸어 아 구디 이거 너무 쉬워 오늘부터 구디는 굳이다 제제가 그런 거라면 그냥 그런 거 있지 지젓 노노 진짜 맞춤법 검사기 다 돌리고 해도 오류가 날 때가 많아요 맞아 조금 무섭다 한 번 섞어줘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집어넣으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굳이도 책 떼고 있는 거 보면 그렇죠 쭈니 이바부터 그렇게 얘기했겠다 맞아 스스로 잡채기 여러분 저는 제 머리카락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 머리가 노려지고 있다 저 색 잘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위에가 안 빠져요 아 죄송해요 아 이거 이거면 집도 빠지면 너무 좋을 텐데 집이 개 뜨겁네 뜨거워 아직 참을만해요 진짜 아픈 얘기하세요 네 도대체 어느 정도 아파야 진짜 아픈 걸까요? 탈색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런 기분이었던 걸 잊었어요 저 옛날에 이 기분 좋아했었거든요 오랜만이다 이 촌스러운 너라 생각 지금 너리 색깔이 이렇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습니다 뭐하냐 진짜 아 진짜 그나마 모르는 거야 하아 진짜 재밌는 거야 왜 괴롭혀 실장님 잡고 실장님이 지금 나한테 테스트 중이신 거거든? 실장님이 지금 나한테 테스트 중이신 거거든? 지금 내가 여기 띠가 생긴데 어디에? 여기에 블랙했던 부분에 나 진짜 1년 반 만이지 탈색 너무 기대되지 않니? 나 여기 한 번 만났어 우와 무섭다 저 너무 무서워요 뚝 잘릴까봐 네 머리에서 안무니 하는 사람 지금 어머 나 머리 녹고 있는 거 같은데? 안 녹는 거 같은데 안 녹아 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야? 그렇게 태어난다고요? 진짜 스타일리스트 실장님도 넘어보고 발작을 하고 나는 뭐 이제 발작 수준 넘어가서 반야의 사리를 씹어먹고 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라이트 슈리입니다 저희 아시죠? 저희 헤어 컨텐츠 조회수 잘 나오는데 헤어 컨텐츠 조회수 잘 나오는데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근데 탈색이 2시간 안에 끝났어 근데 그런 거 아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왜요? 저희 촬영 마지막이었는데 고생하셨다고 진짜? 여기 잘 살려라 이거 여기 잘 안 빠져? 여기 이렇게 잘라버리면 돼 아 똑같이 얘기 안 줘 여기 부분만 도려낼 수 없냐고 근데 몇 번째야 탈색? 처음 근데 왜 이렇게 잘 빠지냐? 쫙쫙 빠진다 내 갔나 봐 옛날에 빠져나 깡탕 밀가지고 네가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마 내가 얘기할 때만 허용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 우리 썸네일 하나 찍자 지금 먼저 아까 찍었어 가위대고 지금 나도 또 할 거야 너는 필요 없어? 나도 필요해 이번 주인공은 나라고 가 헤어 컨텐츠는 제재 컨텐츠야? 이거 찍을 필요 없어 싫어한다 봤어? 저 그렇게 3인칭에 익숙하지 않아요 떡볶이 얻는데 여기로 떡볶이가 온다고? 그럼 근데 왜 4, 5, 8만 다 떡볶이 시킨다며? 야 아까도 현장에서 떡볶이 시키고 안 먹고 여기도 떡볶이 시키고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은 거야 그냥 나쁜 거 안 먹는단 말이야 제재는 못 먹는다 아 근데 여기 나 진짜 더럽고 왔다 보네 그렇게 욕하시는 경우도 미치겠네 여러분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선생님 제 머릿결이 부드러운 것 같은 느낌은 왜죠? 약기가 살짝 남아있어서 그렇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자색해보셔서 아시죠? 승준아 오빠 물 좀 떠나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실장님 그런 거 아니니까 실장님 성공하실 거예요 그렇게 쫄쓱하지 말라고 댓글이 달렸는데 아니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저요? 그런가 봐요 눈썹도 해주세요 네 네 네 주민이 카메라 안 나오는데 고개 좀 숙여세요 해주실래요? 그만 쨍쨍 걸어 야 너 유에모처럼 쓰지마 네 이러고 블랙이 피는 존나 웃기 그냥 심심해서 머릿결을 X맞습니다 저희 승준아 네 너는 안 해도 되니까 물 좀 떠나줘 너가 하는데 뜨거워 죽겠어 아니야 남들은 찬바람으로 말리는데 왜 너가 이렇게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 나 뜨거운 바람 안 해 지금 그럼 누구야? 어? 나 아니야 나 저야 눈썹만 두피가 머리가 정말 뜨겁다고 진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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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고 물 떠나고 너 여기가 블랙이가 너무 쉽네 한 번 더 해도 괜찮겠어요? 탈색이야? 안 돼 안 돼 진짜 여기 머리 이렇게 어떻게 일어난다 진짜 못생겼다 그니까 그니까 둘이 비슷한 거 같긴 해요 그거요? 그냥 계속 쨍쨍거리는 거 이거 계속 움직이면 아 죄송해요 안 할게요 나 너무 못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생겨나고 고민하고 있었어 제가 나 염색이 하고 싶었네요 근데 뭔가를 하고 싶었어 진짜 충성적이다 너 이거 충성인이야? 네 나 물 좀 덧붙여 우리도 오고 알라 근데 여기에 약이 발려있지? 그거 트리스먼트 근데 여기엔 안 발려져있어요 그러게 나도 방금만 CFC 안 되었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여기 봤는데 없더라고 그래 반항하고 있었는데 실장님 보고서 말 안 하고 있었던 문제 아니 이제 뿔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하고 먼저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랬 거야 팝톡이 얼마나 맞는지 아세요? 얘가 실장님 어때? 재원아 그러지 말라니까 사람들한테 실장님이 하고 싶은 머리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냥 쭈루룩 보낸 거야 재즈님 이거는 좀 이것도 좀 다 아니래 그래서 저는 염색이라고 검색하고서 보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재즈님이 베이지 염색을 검색하셨잖아요 걸렸어 위에 베이지 염색이 떠있었어 근데 머리 진짜 많이 길었구나 아깝다 이제 이 컬러에 맞춰서 붙임 머리 하러 가야겠다 아아..아이 물어고 밝은 컬러가 어디 있더라 누군지나 너 보고 있으면 힘드니까 제발 좀.. 맞아 제 머리 끝에 애들 아직 살아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살아있진 않아요 타세를 하여서 사진 주시니까 말이 바로 바뀌시네요 발레아주를 꿈꿨던 저는 정말 미친 의미였는데 그쵸? 저는 여기서 갔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12시에 물어보면 안 돼요? 나 이제 머리가 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예쁜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지금? 일단 말려 봐야 돼 말리지 마요 무서워 나는 머리 어떻게 해야지? 내일 12시에 대답해드려도 될까요? 난 약간 이렇게 허쉬컷 느낌으로 아 그러니까 기르고 싶어 어떡해? 나 그만 보라 그래! 나 머리 색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지금 유림님 제 머리 어때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되게 더 매력이 있어졌어요 진짜요? 손님 제 머리 어때요? 맞아 손장님 아 네 저 어때요? 아 너무 예뻐요 저 지금 좀 할리우드에서 온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느낌이? 그건 모르겠는데 예뻐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랑 같이 넘어가실 거죠? 아 네 같이 가요 같이 그 친구들 촬영하는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반응이 이러죠? 왜 반응이 이러죠? 빨리 뭐야 머리 왜 이래 제 머리 어때요? 대박 머리 떼고 왔어요 더 큰 리액션을 부탁드려요 아 진짜 아 머리 벗겼다 제 머리 어때요? 너무 예뻐요 카키색이에요? 모르겠어요 예쁘다 사랑하려고 왔어요 사실 유튜브 찍어야 돼서 반응이 아주 뜨거워요 실장님 반응이 너무 뜨거워요 어떡해 별로 안 뜨거웠는데 드디어 저 들어와서 듣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진짜 아무도 없다 튜룸을 진짜 많이 하시네요 아 속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이거 안 써 저 튜룸 같은 거 못해요 어 저 무슨 머리인지 이제 알았어요 저 그거예요 감태 머리 색깔 아니에요 영화 찍는 것처럼 걸어봐 맞아 여기서 촬영을 하고 계시는구나 분위기 있어요 대박 대박 예쁘다 블랙이 어떻게 빠졌지? 아 죽는 줄 알았어 재재 반응이 좀 다시 한창 다 재재는 잊혀 재재는 잊혀 재재는 잊혀 이거 무슨 색을 그랬어요? 머리 뗐어요 하나도 자르지는 않았는데 자 다음분 제 머리 칭찬해 주실 다음분 찾습니다 저 머리 어때요? 아 너무 예뻐요 그쵸? 다음분 네 제 머리 칭찬해 주실 다음분 찾습니다 빨리 탈색하시고 어 네 어때요? 예뻐요? 와 예쁘데 어때요? 예뻐요 예쁘죠? 맞아요 여러분 제 머리 색깔 좀 봐주세요 근데 예쁘죠? 너무 예쁘잖아 네? 아니에요 여러분 제 머리는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